이 선생님들은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더 행동을 이런 식으로 했구나라는 걸 조금 더 알 수 있었던 또 많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런 직장 내 안에서 교사들의 눈빛이나 행동들과 말투에서 왜 저렇게 했는지 조금 많이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네네 감사합니다. 디스크가 지금 말씀 드리면 정확하게 말하는 것처럼 조금 저는 남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여유를 주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음 맞아요. 네. 전에는 내 생각, 내 판단, 내 경험으로 먼저 내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걸 듣는 순간에.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풋이 들어왔잖아요. 똑같이 전처럼. 근데 이 디스크를 좀 배우고 내가 성숙해지면은 이 시스템이 도는데 조금 더 여유가 생겨요. 음. 그때는 그냥 생각 없이 팍! 내가 내 유형대로 그냥 팍 나오는 거야. 아웃풋이. 근데 이게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참 큰 장점이었어요. 네. 그 Equity는 사람이 entender! 근데 여기에 얼마나 나왔나요? 그리고 사이즈가 어떤 거고 나왔나요? 감사합니다. Finally, 나는 지금까지 조금 더 연할就